안녕하세요. 리바 갈바닉 사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전원이 들어오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강약 조절이 있습니다. 주로 1단계로 많이 사용하시면 되시고 클렌징 오드가 들어오면 3분에서 5분 깨끗하게 클렌징을 해주시면 되세요. 세안을 깨끗하게 마친 후 뉴트리션 단계로 앰플 크림을 바르시고 5분에서 10분 마사지를 해주면 됩니다. 풀링 모드인데요. 모공 수축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사용 후 관리가 끝나면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